책임 절갈비 책임 절갈비 책임 절갈비 너 쪽으로 와야 돼 너 쪽으로 조금 더 가야 돼 너 쪽으로 왜 이렇게 다 급해 여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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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뒤쪽으로 가야돼 잠깐만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야돼 체육 쪽으로 여기 꺼서 가야돼 어우 아닌데 이게 너무 두어지운데 중심이 이쪽으로 더워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더워 그래서 내려가야돼 이게 마지막일 뻔했지 저도 울이야 기계가 되는데